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의 판정승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 이전까지 시장 흐름 놓고 보면 미증시가 약했던 게 아니잖아요. 미증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눌려있던 시장, 대한민국 증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의 반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두 번째 코너에서 세 가지 주목 포인트 제시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미증 합의 잘 보자. 아무리 봐도 이건 합의 나올 것 같다. 트럼프가 계속 마이웨이를 외치기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 접하신 것처럼 데드라인 15일으로 줬었던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는 유예 처리했고요. 기존에 관세 줬었던 것들, 그중에 일부죠. 그래서 15% 관세 줬던 1,100억 달러에 대해서는 7.5%로 내렸고요. 물론 관세 철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면 충돌을 피했다는 점, 우리가 충분히 이제까지 방송에서 얘기해왔던 것처럼 최악의 케이스를 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묻혀서 아무도 안 쳐다봤지만 12월 FOMC도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나 명확히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보여줬고 제롬 파월이 좀 이따가 제가 차트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인하는 없다. 대신 인상도 없다. 라는 부분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 정도를 굉장히 크게 눌러버렸습니다. 원달러가 굉장히 크게 안정세로 들어간 점이 1,170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체크포인트 하나 드렸었던 북미 얘기가 여전히 뭐 좀 어렵죠. 말폭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원화 약세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사실 대북 이슈가 좀 고질병 같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코스피한테 북한 이슈라는 거는 여러 번 있어 왔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하락비밀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무난히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주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이 급등 내면에는 외국인 수급에 급반전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 나와서 그때 제가 22거래일 만이라 그랬나요? 22거래일 만에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매도가 떨궈지긴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목, 금에서 양일간 현물시장에서 5천억이 들어왔죠. 5천억씩 들어왔죠. 선물시장이 더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하니까 지금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6조, 선물 매수만 1.6조 그러면 현물 5천억하고 더하면 2조 원 이상 외국인이 매수 반전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3,500억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입액만 얼추 따져도 3조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국인의 수급 급반전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원달러가 이거 저러다가 1,000이 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던 것들이 상당 부분 느그러지면서 1,170레벨 NDF 감안해도 1,170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원화에 대한 우려가 떨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 강세 요인으로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2월 FOMC서부터 다시 보기를 한번 할 텐데요. 제롬 파울 얘기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FOMC에서는 문구 하나가 큰 게 빠져서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경기 확장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라는 문구를 지난번 회의 때 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렵다 어렵다 얘기 나오면 금리를 조정하면서 배드가 역할을 다했었는데 이거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번 회의에서는 또 새로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문구를 보면 현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 금리 수준이 여기 놓여져 있는 거죠. 2020년 말까지 봐도 지금 현 금리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 뭐 내 표는 올라간다라고 써 있습니다만 소수론이고 대부분의 의견은 여기서 금리가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넘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인플레이션 2% 이상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미에 또 한마디 더 붙였죠. 지금 현 경기 상황에서는 2% 이상의 인플레이션 지속이 불가능해 보인다.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패드 의장이 뭐라 그런 거예요. 금리 올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내리기도 어렵지만 금리 인하 끝났지만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준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의사결정을 보여줬었던 패드의 의사결정이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 3월의 인하 확률, 6월의 인하 확률, 9월의 인하 확률, 12월의 인하 확률 모두 다 좀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 안 내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금리는 경기의 거울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게 호재가 아니죠.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호재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라는 게 호재예요.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싸니까 사세요. 라는 리포트는 안 먹혀요. 이 주식 싸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비싸졌으니까 더 좋아질 겁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리포트가 먹히는 리포트죠. 그래서 금리 인하 안 좋으니까 내립니다. 이 얘기가 끝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게요. 그나마 금리라도 내리니까 버팁니다. 라는 얘기로 시장을 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시장에서 좀 위축세를 가할 수 있는 인상은 좀 멀리 있으니 어떻게 보면 금리가 안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정되는 금리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줬었던 지난주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는 어쨌든 늘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악재가 나와도 그렇고 악재가 해소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 중간이었다면 호재를 반영하고 실적이나 갈 텐데 연말 연초가 좀 변수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12월까지 연말을 어떻게 노리고 아니면 이제 연초를 또 노리는 게 좋은지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MTN하고 방송에 연을 맺은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얼마 전, 뭐 작년까지는 데일리 방송을 했었고 올해는 제가 주 1회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 연초 생각이 납니다. 올 연초 때 제가 갑자기 코스닥 안 하던 애가 들고 나와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배팅을 찍더니 역대급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 1월 장세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12월에 과도하게 눌려 있었고 눌렸던 요인이 해소되면서 1월에 튕겨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그림을 예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들을 나열을 할 건데요. 말미애는 이제 그럼 뭐가 좋아 보일까요? 라는 종목 얘기까지 섞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지난 11월에 외국인이 거래소 기준으로 3조 원 이상 팔았고요. 12월 달에도 1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매수 찍은 것까지 감안해서 1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매도 찍었을 때는 요거보다 더 팔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5조 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러면 5조 원 이상 판 다음에 20거래일 동안 해가지고 이 기준에는 제가 4조로 잡아놨는데 우리 앞에서 표가 4조로 나와 있으니까 4조 원 이상 순매도 찍고 나서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반전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2010년도에 한 번 11년도에 두 번 13년도에 두 번 15년도에 한 번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4조 원 이상 쏟다가 2천억 이상 플러스로 반전된 나를 디데이로 놓고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죽어놨겠죠. 4조 원 이상 시장에다 쏟아내고 있는데 주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쏟아집니다.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때의 케이스 2011년도 케이스는 그때 우리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유로존 위기 우리 그 당시 때 스페인 지방정부의 재정까지 공부해가면서 얘기했었던 쓰잘데기 없는 장이었었죠. 그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상방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즉 수급의 반전이 찍힌 다음에 상당 부분 반전의 흐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일단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작년 연말을 한번 보게 되면 한국물의 펀드플로우는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찍어 눌렀었던 작년 말 이거 이럴 이유가 없는데요. 이럴 이유가 없는데요. 시장에서 미중 무역전쟁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입니까? 과도하게 눌렸습니다. 역대급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1월 효과를 이걸 먹어내다 보니까 올 1월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지금도 한번 보시죠. 지금도 펀드플로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아예 바닥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의 그림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도 봤었던 역대급 1월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타 월드인덱스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상대 강도가 크게 떨어져 있죠. 한 20% 언더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내려가 있는 거고 연말이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연말에는 뭐 합니까? 대차장고 나가 있는 것들 상환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비해서 12월 만기일까지 줄어들고 말일까지 해서 더 줄어드는 이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게 14년, 15년, 16년, 17년 다 동일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 자체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오히려 높죠.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레벨이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 사실 기대값은 유효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닝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주가는 EPS 곱하기 PR입니다. 주가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EPS가 오르든지 PR값이 오르든지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가 지금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PR값으로부터 올라갈까요? 안 그러죠. 어닝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닝이 올라가는 그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 자체가 1단계적 합의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니, 하이닉슨이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호재 요인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닝값 증가에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점이고요. 경기도 양면성 같은 거라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다 보면 눈높이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눈높이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라고 바뀌는 게 경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 경위 선행지수 한번 보게 되면 전월 대비치가 이제 줄줄줄 줄기 시작했다가 로스긴 했습니다만 줄기 시작했다가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론도 2020년의 경기론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까지 뒷받침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미중 무역전쟁이 아예 완전한 합의는 아닙니다만 휴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요인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목을 뭘 골라야 되느냐 일단 뭐 콕 집어서 고를 이유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거 들고 있으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씩 이제 되돌아보죠. 제가 주식이 이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들고 왔을 때 맨 처음에 얘기한 종목이 제가 은행주입니다. KB금융 기업 가실 텐데요. KB금융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KB금융 그때 제가 얘기할 때 4만 원 까딱까딱거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세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우리가 내밀었던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금리 인하를 발표한 날도 시장에서 삼념을 굽고칠 수익률이 올라가더라. 그럼 더 이상 찍혀 내려갈 이유가 없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유동성 주식이 은행주인데요. 외국인들 수급 좋아지게 되면 사실 원달러 떨어지고 이런 그림 나오면 제일 퍼즐 맞추기 쉬운 게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마찬가지로 KB금융으로 필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험주도 제가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은행주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주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보장 이유라고 격차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실손 봅시다. 삼성화제도 좋고 현대해상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얘기 더 덧붙여주고 있지만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조금 더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의 호재죠. 그래서 금리 땀 플러스 실손보험 얘기까지 가고 있는 보험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달러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무역전쟁 호재 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저희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달러가가 떨어지면 원자재 주식은 당연히 긍정적 바람 띄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 뛰고 나면 또 그 다음서부터는 인프라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많지 않습니까? 원자재 시클리컬 주식들 그래서 이런 유들 쪽까지 해서 긍정적 바람 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꼭 집어 이거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전반적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과도한 놀림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었던 미디어 주식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음식료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종무원적인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의 전반적 강세 기속적으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전반적인 시장 강세 분위기를 예측하셨습니다. 오늘 짱 한마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7.8기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망했었던 대한민국이지만 결과적으로 뒤돌아서서 쳐다보면 항상 꾸역꾸역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온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역대급 1월 효과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